된 겁니다.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주들이 되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여행하시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후기도 간단하게 올려주시고 사찰님 말씀하는 것처럼 힘을 쓰지 않으면 건축은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아무리 많이 걸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고 오늘 의로사태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현직 의사분께서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살아가면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왜 맞지 않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좀 유심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좀 유심하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요. 이번 의로사태처럼 입금과 출금이 잘 안 맞는 적자료 꾸려가는 건강보험은 언젠가가 문제일 뿐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적자료 기업이 꾸려가기는 어렵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지고 쓰는 모든 객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를 메꾸지 않으면 파탄하는 조직이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도 결국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원을 쓰는 거니까 적자 상태를 계속해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음 좀 순리대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원가 이하로 숫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 체제를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나왔는데 날이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숫가 상승률은 여러분들 물가를 훨씬 더 아래에 묶었으니까 숫가의 실질숫가가 계속 낮아진 거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전공의들을 값싸게 썼는데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되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원가 이하로 준 거지 않으니 원가 보존률이 대부분 100% 이하니까 산부인가는 61%까지 되지 않습니까 100원을 지불했는데 61원만 국가에 쓰면 숫가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체제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공의의 더 이상 노력과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는 대비 결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나가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 지금은 저임금으로 고생하지만 졸업을 하게 돼가지고 전문의가 되게 되면 그것을 커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정부가 의사수를 늘려가지고 전공의도 별 볼일 없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원가가 안 나오는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퇴출해버린 겁니다. 엑시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본질을. 시장에서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엑시트. 퇴출해버린 겁니다. 시장. 그러니까 보건의료체계에서 이른바 3차 의료체계의 붕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인력 구성 가운데서 50에서 80% 정도가 빠져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가 이하로 지불할 것이 명확해지게 되니까. 결국은 다 이런 문제로 숫가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국민이나 정부는 현재의 의료에서 더욱 싼 가격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점점 걸을 겁니다. 성장률은 정체가 되고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권력을 계속 쥐을 수 있으니까 표가 적은 의사들을 계속 쥐어 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도 그런 일환에서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의료비 지출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윤 정부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왜 국민들이 이런 가처분 소득 자체가 정책 내지 조금씩 늘어나니까 국민이나 정부는 현재의 의료에서 더욱 싼 가격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가가 있고 원가에 추가로 이익을 첨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노력 대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제는 어차피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이 보장이 안 되게 되면 그는 기업이든 가게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그래서 망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삐끗거리던 의료 체제인데 의사 노력을 확 후려치는 건강보험에서 하던 버릇을 그대로 하니까 결과는 파탄이 오리라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가 나가니까 전공의 대신에 값싸게 쓸 수 있는 인턴 의무제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개업할 수 없고 2년간 국가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 체제를 또 만든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도 그런 체제가 유지되기에는 힘든 거죠. 원가 즉 돈을 들이지 않고 서비스를 가져가려는 것은 아마도 시장의 법칙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의사 선생이 경제학을 하지 않으셨지만 정확하게 경제 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원가를 후려친 물건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원리이고 이 원리를 벗어나서 존재하더라도 않으리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공의가 낮에만 하는 근무 월 400원에서 박근금에서 월 200원을 더 받는다고 그래서 그 소속 위험으로 수억 몇 년 안에 때려 맞으면 바보가 아닌데 이상 전문의는 안 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공의 숫자도 줄어들지만 전문의 숫자도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안 되니까 원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원가 이하로 수십 년을 해봤는데 앞으로 더욱더 쥐어짜겠다고 하니까 그냥 다 나가버린 겁니다. 아주 이런 문제를 그냥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가 이하로 숫가를 묶어 놔 가지고 의사들이 몸을 떼운 겁니다. 박리 다매로 P 곱하기 Q가 여러분들 매출액인데 가격 곱하기 수량 수량을 높인 겁니다. P는 낮으니까 낮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Q를 높인 겁니다. P 곱하기 Q가 매출액이지 않습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 수량을 높여 가지고 운영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정부도 그걸 다 알고 그래서 P를 낮게 하더라도 자기들이 다 알아 가지고 Q도 높이고 비급여 시장에서 이런 돈을 벌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조금 더 욕심이 생겨 가지고 가격을 더 낮추는 정책을 쓴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들이 지금 희생하는 것이 다음에도 보상을 받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시장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시장에서 나간 사람들의 정부가 돌아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미 나간 사람들은 마음도 몸도 다 떠나버린 겁니다. 마음도 몸도 떠났기 때문에 사직한 전공의가 아니고 떠나버린 전공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죠. 시장에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엑시트.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고안해 놓은 것이 전공의를 임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병원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개원매너제 인턴 필수의룸의 의무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과대학생들은 38개월 동안 군의관을 하거나 37개월 동안 공부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내가 5년 하고 이제 여러분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2년 인턴 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과대학은 6년 동안 졸업하더라도 개원을 할 수가 없고 다시 국가의 봉사를 2년 동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유를 받은 거죠. 이제 보통 시절에 그냥 개원매너제가 나왔으면 조금 많은 논쟁이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개원매너제가 나오니까 전공의가 빠진 공간을 개원매너제로 그래도 임시로 이제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여기 이제 그다음 보시게 되면 과거에 논문으로 의사수의 증가는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의사분은 좀 의외지만 저는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봅니다. 의료서비스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의과대학 문제를 들여다볼 때 경제학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분야에 가장 먼저 놀래는 것이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의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의사수가 특별한 서비스고 재화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는 모두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데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늘면 자동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시술에 대한 그런 의원수가 늘게 되면 자동적으로 리프팅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의료서비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유가 딴 게 아니죠. 의료비 전체를 늘린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하고 저는 생각이 과거의 논문에 따르면 그런데 아닌가 저는 동의하지 않고 과거나 지금이나 의료서비스는 그 특성상 공급이 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수가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현저하게 늘어날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둔한 정책이라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분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 보신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의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내려갈 거니까 가격이 내려나게 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과자를 만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과자 함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과자 함량을. 정부가 여러분들 과자 원가가 100원인데 정부가 50원을 주겠다고 하면 함량을 줄이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젊은 의사들이 시장에 배출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줄이겠다는 정책적으로 나가니까 이제 전공의들이 과자 함량을 줄이는 게 어떤 겁니까? 전문의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전문의를. 전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5, 6년 정도의 그렇게 저임금에 시달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바로 개업을 하겠다고. 그냥 페이닥떼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개원이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의료소송 부담이 많고 일반 환자를 다룰 수 없는 필수 의료가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전부가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내리겠다는 그런 정책 때문에 과자 함량을 줄이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문의를 하지 않는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동시에 의료소송에 이런 부담이 큰 그런 종류의 필수 의료가의 전공인은 더더욱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들이 함량을 줄이는 일 다시 하면 전문의를 굳이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6년 전문의에서 버는 돈과 5년 추가로 더해서 돈을 버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리고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굳이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 정 필수과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필수 의료 보다는 이익이 없는데도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제 굳어진 이유가 바로 소득을 굳이 더 버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소송이나 또 유사시의 강제노동이나 법적 제안을 받는데 전공인들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조기용 장관이나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자세하게 관여하실 시간도 없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은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관료생활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관료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해왔다는 이야기는 몸에 뭐가 배어있는 거 아니까 치시명령이 배어있는 겁니다. 그냥 관은 관청은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시명령을 내리게 되면 민간인들은 그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법령과 규칙과 내규와 조례 같은 걸 가지고 다 그게 강제력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40간 넘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래 천성이 여러분 좀 자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고 그다음에 10년 정도 저는 연구소 생활을 거치고 그다음에 나와 가지고 20년 정도 시장에서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산 거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저는 무엇에 익숙한 거 아니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리액션 반응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우리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는 항상 생각하는 데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사람들은 값질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값질을 하는 순간 본인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객이 반응을 어떻게 할 건지 경쟁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는 생각하는 것이 몸에 베여 있는 겁니다. 박민수 차관은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의사 수를 늘려 가지고 의료 서비스 가격을 인하시키게 되면 전공의들이 우리가 정한 규칙을 따를지 전공의들이 리액션 반응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안 쪽으로 할 일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인데 관리들. 영원한 관리들인 겁니다. 그래서 4주 5주만 여러분들 진압하면 목구멍이 포도층이니까 다 돌아올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2, 30년 정도 그렇게 활동하게 되면 완전히 인이 그냥 박히구나. 명령 내리면 전공의나 의대생들 탁탁 따라줄 걸 생각한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반응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 겁니다. 누군가 의대생들은 학교에서 그냥 휴학을 해버리고 전공의들은 그냥 전공의를 못하겠다고 그냥 사표를 던지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그런데 익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데 좀 익숙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죠.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전문의가 현재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전문의가 현재에게 감사하고 인턴 의무제를 2년 도입하더라도 전공의로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낙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전공의가 있어야 여러분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있어야 전문의가 배출이 될 건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나 이런 데를 많이 나갈 겁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매사를 이렇게 좀 순리대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도 평생 동안 행정관청에서 명령을 내리면 다 네 하고 따랐으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행동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필수 의료과는 진짜 여러분 천연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안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수술 한참 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은 이제 의료맥이 끊기는 겁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나 지금 관리나 윤 대통령 같은 분은 나가고 나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참 납득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나 예상이 가능한데 자기들이 이렇게 앉아가 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악수를 두 버린 겁니다. 사람이 반응하는 존재라는 걸 모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죠. 전공의를 임시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개원 매니저를 도입하고 검토하는데 그래도 전문의 안 한다. 특히 필수 의료과는 더더욱 안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공방사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니 공방사는 왜 자꾸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신 분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수술 못 받잖아 당신이. 당신 아들딸이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수술 못 받는다고 생각해봐. 당신 아들딸이 난 손자 손녀가 꼭 필요할 때 소화외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 못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큰 문제 아니야. 지금 당장 밥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 거냐고 그런 이야기가 제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전문의가 공급이 축소가 되고 필수 의료과 전문의가 급감하게 되고 중증 질환자가 치료 능력을 현저히 감수하는 거죠. 이걸 의사들은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딱하죠. 딱한데 본인들은 또 다 살아날 국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윤 대통령이 참 큰 일을 벌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 참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로 난이도 있죠. 동네의 개원일을 찾아가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문의 충청북도 보셨다시피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점수보다 의사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런 중요한 것은 큰 수술 같은 걸 우리가 맞이했을 때 제가 너무나 애쓰게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점심 잡수시고 오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석중 교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동맥 수술에서 아주 손가락 안에 드는 분입니다. 이런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제가 너무나 애쓰게 하고 여러분 이분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수술을 오랫동안 맡아오신 분들은 거의 뭡니까. 거의 덕도한 모습입니다. 얼굴이. 주석중 교수입니다. 지난 6월 17일 날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 어제 돌아가신 분. 이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프로페셔널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학계 이사장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 임청교수시네요. 이런 외과의사분들 얼굴 보면 이분들은 완전히 그냥 돌을 닦으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 고단한 의료교육을 의과대학 교육을 다 수련하고 본인의 메스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지고 평생해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체가. 그냥 이분 손을 거쳤으면 살았을 수 있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이제 보시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의사를 보는 시각이 마치 게임 속 마법사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법사가 치료 마법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든 완벽히 뚝딱 회복되는 것처럼 아무나 의사 타이틀을 단 사람을 일단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의사 옆에 환자를 데려다 놓으면 어떤 의료 문제든 완벽히 고쳐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없으면 피해의 업무를 대신하면 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사가 없으면 다른 과의사를 활용하면 되고 필수과의 의사가 없으면 인턴을 2년제로 늘리고 수련제를 지방병원까지 전공의를 앉혀놓으면 되고 도제 교육 시스템이 망가져도 새로 뽑으면 되고 의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도 그냥 진급에서 의사 면허는 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료들이 대체로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프로페셔널,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충북대학교에 심장내과에 배장한 교수가 떠나게 되면 그 팀들이 와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이런 뽑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임청 교수 같은 분이 나가고 나면 물론 서울대 분당병원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얼마나 대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정년까지 계속 계시면서 전문의들하고 이러면 늘 전공의들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다 날라가 버린 겁니다. 경제학자들 흔히 사용하는 대체의 탄력성, 대체의 가능성이 의로 분야는 현재의 낮은 겁니다. 그러나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의 행정고시를 할 때 경제학에서는 대체의 탄력성, 대체의 가능성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대체의 가능성이 의로 서비스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아무나 여러분들을 앉혀도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특별히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도 본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냥 전공이 빠지면 피해 간호사 제도 도입하면 되고 전문의 빠지면 딴 데 사람들 갖다 붙이면 되고 배장한 교수 나가면 여러분들 공모회가 한 명 갖다 붙이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로 서비스는 대체의 탄력성이 무진장 낮은 겁니다. 아산병원에 여러분들 폐질환을 수술했던 젊은 부교수 최 교수님이 여러분들 3월 달에 사표를 그만두겠다. 그때 나온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 수술이라는 것이 폐암 수술날을 데려와서 폐암 수술에 들어가면 몇 시간 폐암 수술할 때 이게 완전히 팀 단위로 움직이구나. 전공이 역할 전문의 역할 전공이 뭐 3년차 4년차 역할들이 다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의대 교수가 여러분들 최고의 시술을 갖지더라도 옆에 여러분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기술이 전수가 돼가지고 전공이 4년차 3년차가 계속 기량이 높아져서 전문의가 되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교수의 실적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구나. 이런 도제 시스템이란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정교하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알겠는데 관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죠. 여기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멀쩡하게 걸어서 병원에 왔는데 말이 됐냐고 소송을 걸고 사법부는 눈에 불을 켜고 작은 잘못이라 찾아내면 유죄로 판단하고 과실이 없다 해도 도의적으로 그에게 배상을 판결합니다. 치료 맛법을 받았으면 깨끗이 나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걸 보니 의사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과 전문이라도 세부 전공과 숙련도에 따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라도 시설이나 팀이 받쳐주지 못하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맹위가 치료해도 살릴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의료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팀이 와해가 되면 그렇게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산부인과 맹위 100명 있어도 4종량 환자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외과 맹위 100명 있어도 신경경색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흉부외과 맹위 100명 있어도 위암치료를 못합니다. 어떤 병이든 마법처럼 뚝딱하고 고쳐내는 의사는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깨닫기야 힘들 것 같아요. 영원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이 방송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가졌던 분들 가운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의료계를 좀 더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고집이 있고 아직도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까요? 영원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의사가 아니지만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윤 대통령의 착각, 그 의사가 그대로 다른 병원을 가니까 그대로 진로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애쓰게 하는 그런 교수가 떠나는 면은 그분이 다른 병원 가서도 그 대학병원의 그 침들이 유지가 되면서 했던 고난도 진로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옮긴 병원에서는 쉬운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과거 대학에서 했던 고난도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민간병원을 옮기실 테니까. 그 고난도 병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앞으로 후학에게 전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마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런 어려운 것은 죽어야 됩니다. 비행기 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다 죽습니다. 이것이 슬픈 겁니다. 이분은 의료계를 깊숙게 아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기술이라는 것이 의술이라는 것이 그게 전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빵빵한 팀이 여러분들의 유지가 됐던 그 대학병원에서 마음껏 시술을 할 수 있던 부분이 다른 개인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나 지원팀이나 이런 부분에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그 기량을 그 여러분들 자신감이 어디서 피력됩니까 지난 3월 달에 서울 아산병원에 폐암수술 전문하는 최부교수 최부교수일 겁니다. 그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 의료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저는 막강한 팀들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진단받은 폐암환자를 한 달 내 수술하게 되면 어떤 여러분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단박에 알아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야 이게 수술이란 것이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그런 소위 도제 시스템으로 쫙 짜여진 그런 막강한 팀을 통해서 이루어지구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렸으니까 이 여러분들 이 명의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여러분들 보시죠.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 알 거 아닙니까 그 시술이 5시간 6시간 정도면 계속되는데 그 여러분들 팀들이 한 건 두 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물으듯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절대 과거 대학에서 했던 고난도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도 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학의 전수도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애쓰하는 거죠. 제가 아들, 딸이 여러분들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통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는 거죠. 저는 의료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여러분들 파송이 돼 가지고 한국의 세브란스라든지 이와여들 여러분들 의과대학을 만드는 그 과정을 그 여러분들 의사들, 의료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배경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의료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연세대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누가 저 세브란스의 처음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냐 어느 누가 저 세브란스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얼마나 많은 미국의 의료선교사들이 이런 눈물과 기도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기도에 응답했던 미국의 아주 작은 교회 헌금위까지 이런 답지에서 저 병원이 만들어진 거지 그걸 이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기억하겠냐 늘 여러분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기억을 했거든요. 그게 하도 애석하니까 이런 연대 세브란스의회를 나와 가지고 미국의 여러분들 의사생활을 하신 분이 초기 역사를 다 기록했더구면요. 은퇴를 하셔가지고 성함은 아마 그 책에 보면 나올 겁니다. 삐또 없이 이름도 없이 삐또 없이요. 그렇게 100년 넘게 걸린 체제인 거지. 그거를 이번에 많은 부분 여러분들 어렵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애석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연대에 개인적인 이득을 왜 가지고 유튜브에 여러분들 말을 꾸미거나 그렇게 할 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요 며칠 사이의 가장 큰 뉴스는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됐다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인가 하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확정된 건 아닌가 안 돼요 이번에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조기용 장관께서 조기용 장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나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더불음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장상윤 수석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결정된 게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합리적인 아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공의 추가 모집은 앞으로 더 이상 없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입장을 밝혔네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다소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수정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턴 의무제 개원매너제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로매너제 개원매너제라고 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개원을 하기 전에 2년 정도 인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을 20일 날 의료계획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밝혔으니까 정부가 결정하게 되면 밀어붙이면 다 할 테니까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서 진로매너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도입 근거로 2024년도 일반 면허 의과대학 6년 졸업하고 국가고시 통과한 다음에 발급 이후에 일반 위로 근무하는 의사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인턴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이거는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죠 그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의 빈 공간이 크니까 전공의 대신에 인턴을 사용해 가지고 돌려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의료계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젊은 의사들이 알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남긴 젊은 의사들이 남긴 겁니다 4년째 강호 간호대를 나와서 1시간 교육을 받으면 전문의와 동급인 전문의료인력이 되는데 6년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로 역량이 떨어지는 가짜 의사이기 때문에 인턴 매니젤을 2년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또 2년을 더 묶이는 겁니다 본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2년을 더 봉사해야 배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의료계획특별위원회 의업 전공의 협의회가 불참해서도 불구하고 면허와 관련한 중대사안을 그냥 결정해 버렸습니다 개원 매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상수련 광활한다고요 수련병원에 수련에 집중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연급을 포함한 수뇌 수련하도록 한 게 수련 광합니까 자기가 속한 수련 제도에서 혹독한 여러분들 도제훈련을 받는 것이 전공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인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마 지금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에 수뇌를 하는 모양인데 이걸 이제 비난한 거죠 여러분 관리들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작가 생활 한참 할 때 10년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작가든 아니면 의사든 간에 전문가가 되려면 집중적으로 뭐죠 업무에 몰입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냥 설렁설렁 흘러가는 것으로 5년 하고 10년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뇌가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뇌라는 것이 3년 4년 5년 정도의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압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흡수할 때 그때 여러분들 숙련도가 높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을 뽑아가지고 몇 개월은 여기서 하고 몇 개월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차 2차 진료기관도 좀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냥 그러니까 관리들이 결정하는 걸 보게 되면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본인이 여러분들 전문가로 입신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유일한 경험은 공부회가 행정고시 통과한 거고 관료 생활하면서 프로페셔널이 될 필요 없지만 관료는 여기 몇 개월 저기 몇 개월 돌아다니는 거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입신하게 되려면 혹독한 수련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그냥 예사롭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책을 한 100권 정도 여러분들 쓰고 강의를 수백 번 정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뭡니까 강의를 하는 방법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책을 쓰는 방법이 그냥 완전히 머릿속이나 몸에 박히지 않습니까 꼭 같은 게 의사들인 거죠 전공의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몇백 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분들이 경험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의원급을 포함해 수뇌 수련하도록 하는 게 수련 광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대충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존중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의향이 없으니까 관료들은 전문가가 돼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냥 제널리스트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지호 교육부총리가 ai 교과서 도입하는 걸 보니까 야 저 양반 저 양반 진짜 한번 진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쓰고 읽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클릭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ai 함께 클릭하는 그 ai 이런 교과서에 있으면 아이들한테 클릭해가 여러분들 뭘 가르치겠습니까 업자들은 좋겠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일반 개원이가 4% 늘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인턴 의무제를 도입하는 근거랍니다 간호사는 4년째 간호대학 졸업만 해도 PA가 돼서 간호법으로 의사 진로까지 할 수 있는데 의사는 이게 뭡니까 6년째 지름 의과대학 졸업하고도 진로 면허까지 따려고 또 2년을 더 굴려야 됩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그러나 한국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겠죠 왜냐하면 저항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의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공권력이 부당하더라도 저항을 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저항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 남기고 이 정도 저항이지 행동을 통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의사분들은 깊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의로 환경은 나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이 정도인 겁니다 전문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대부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왜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리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안세영 건은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님 의로 건은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기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안세영 다루지 말고 의로 다루지 말고 이재명 다루지 말고 그럼 뭘 다루냐 그렇게 내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의견을 필요가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영역에 여러분들 개입하는 것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함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외람된 일이라는 걸 별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이래 여러분들 그냥 개입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 의사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현안 과제는 결국 인턴 면허제가 도입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모르니까 도입하는데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강제화 되겠죠 강제화 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잘 보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시면 공권력이 다 개입하는 깊숙이 개입하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간 과속과 다 뭡니까 자기 수화에 이걸 녹기 위해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로 면허 도입 추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 병원 39%에 불과 정부 코로나19 거점 병원 지정 경험 병원 재동원 검토 어쨌든 간에 면허 취소법 강력범 성범죄로 제한하자 의사와 함께 이런 매너제를 그냥 매너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간단하게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다시피 한국의 의로는 양의학은 미국의 의로 성교사들이 뿌린 씨앗입니다 또 일부 캐나다 성교사들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그런 책이 미국의 의로 성교사 외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의 보금화와 근대화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정리한 대단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쓴 미국 남서부의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풍광을 갖고 있는 애리조나의 답사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의 서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행기 겸 문화 답사기다 이렇게 생각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께 쓰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잘 쓴 세계 역사에 광대한 그런 전모를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필생의 역작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잘 만들어 가시고 또 내일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